엘리슨 파트너스 코리아 합격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슨 파트너스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입니다. 전 세계에 30여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2019년에는 디지털 마케팅 광고, 시장을 겨냥하여 인공지능 마케팅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미국 프로보크에서 발표하는 2020 일하기 좋은 에이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워라벨을 추구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즈메이크 1대1 맞춤 취업 이직 컨설팅을 통한 엘리슨 파트너스 코리아 최종 합격 사례와 PR 커뮤니케이션 직무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슨 파트너스 코리아 최종 합격 스펙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20대 지원자였습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PR 마케팅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공인 영어 점수는 없었지만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취업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졸업 후 한국에 와보니 다른 친구들을 대비 스펙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지원자는 3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입 멤버십 모집이나 이벤트 준비 등을 보조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SNS 채널을 관리하는 것도 좋아했고,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면 PR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직무로 도전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잘 모르고 있는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준비 방법, 채용 프로세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업 준비 과정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전문가에게 조언받으니 마음이 놓인다며 곧장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앨리슨 파트너스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지원자는 취업 준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앨리슨 파트너스 코리아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력서를 제출하고 4곳 이상의 국내외 유명 기업으로부터 면접을 제안받았습니다. PR 커뮤니케이션 회사 면접에서는 항상 한국어, 영어 번역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전에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번역 테스트 준비 방법을 다시 꼼꼼하게 가이드받았습니다. 최종 두 개 회사에 동시 합격한 지원자는 자신이 가장 원했던 직무와 기업을 선택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에는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잡서치 방법, 1대1 한국어 영어 면접 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 직무에 맞추어 레주메이크 컨설턴트가 직접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레주메이크까지 모두 작성해 주었습니다. 면접 컨설팅에서는 일주일 평균 15개에서 20개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잡서치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영어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지원자였지만, 면접 경영이 전혀 없다 보니 면접 질문에 숨겨진 면접 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였습니다. 레주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예상 면접 질문에 맞추어 각 질문의 숨은 의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원어민 컨설턴트가 직접 모범 답변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면접이 잡히더라도 직무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여 한국어, 영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을 연습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PR 커뮤니케이션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